오늘의 건군절 이 밤은 빛나는 승리와 전통을 아로서겨온 청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맞이하는 건군절이지만 경애하는 당하는 자제분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축대표들이 김정은 동지께서 길성광전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경애하는 당하는 자제분의 재미를 지켜서는 성лон지께서는 법원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인ту에 대한 감정과 함께 열병대원들과 경이 율를 지켜서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대신 전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대신 전통을 제외하고 있는 방법이 납니다 경애하는 대신 전통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동지의 원 gonna have to take a look at the back and see the past let me look at the front